어떤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열린 단추를 누른 채 엘리베이터 기다려 엄마 빨리 와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함께 탄 남자가 짜증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엘리베이터를 탄 아이의 엄마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놓은 엄마가 엘리베이터가 뒤돌아가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수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뭐야?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하면서 이 혀를 잔뜩 굴렸습니다 엘리베이터じゃないでしょ 자, 카운이 앉아있고 엘리베이터 そして舌을巻いて発音す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 아이와 엄마를 같이 혼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子供と母さん이両方に接교したくなる場面ですけれども そんなことしたら大変な目になりそうなんですね 성도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皆さん,人を攻めたり今しめる目的は何だと思いますか 그것은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それは過ちを犯す人を強制する目的があるんですね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 또 책망을 하죠 また他の人も強制することを見て 学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強制をするわけなんですね 책망이나 채찍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 징계の言葉や無知を打つような今しめることは 最後の 수단でも言えるんですね 또 남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책망하고 실수에 대해서 징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을 책망하거나 또 채찍이 따르는 징계를 할 때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전자여 먼저 자신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겠느냐 때때로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조언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책망을 해야 될 사람이 책망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도리어 무시하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도리어 흠을 잡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아프리카행 비행기 안에서 백인 중년 여성이 스튜디어스를 급하게 부르면서 소리쳤어요 이봐요 스튜디어스 자리를 바꿔주세요 스튜디어스는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백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흑인 옆에는 안고 싶지도 않다고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백인 여성 옆에 있던 흑인 남성은 곤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튜디어스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빈자리를 찾으려고 나갔습니다 스튜디어스는 잠시 후에 스튜디어스가 돌아와서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쪽으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래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옆자리의 손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자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자 이리로 오시지요 하면서 흑인 남성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게 흑인 남성을 그 자리로 안내했어요 정중하게 흑인 남성을 그 자리로 안내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정말 거만한 사람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만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는 책망이나 징계가 아니라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법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여야 할 사람은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존물이라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때때로 이기적이고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책망과 가르침에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사람 정말 그 어려운 책망을 하는 사람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을 감사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원 2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경 27章 6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아픈 말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하는 사람은 주제시키는 말이라도 신인권의 신뢰한 말이라도 중국의 말이라도 더욱더 지혜를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도움이라는 것은 내 부모님, 또 선생님, 선배,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믿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의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 또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잘난 채 하고 또 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의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창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고로 인정하는 사람을 신고로 인정하는 사람을 신고로 인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